3분 수학 학습법 3분 수학 학습법입니다 자 오늘은 대수능의 5가지 출제 원리 여러분 그 대학교 수학능력평가에 수학에 5가지 출제 원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거의 다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으로 모의기사를 봅니다 3월달 모의기사를 봤을 때 멘붕이 와요 맨날 중학교 때 100점, 95점 틀려봤자 한 두 개 틀렸던 그 수학 천재들이 수능 모의기사 3월 모의기사를 딱 보는 순간 70점대 60점대 심지어는 40대는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와 이거 뭐 돼 수학 이제까지 공부했는데 이게 내 실력인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성적표를 딱 받아보잖아요 그때 그 성적표에 보면 이 5가지 출제 원리에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심어줍니다 그 5가지 출제 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가지는요 첫 번째가 계산 능력입니다 계산 능력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모든 단원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모든 1단원에가 바로 기본적인 연산을 묻고 계산 능력을 묻고 있는 겁니다 사칙 연산에 더불어 덧셈, 뺄셈, 곱셈, 나누셈 4가지 법칙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통한 기본적인 계산 능력을 묻습니다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배웠던 함수를 이해하느냐 방정식을 이해하느냐 부정식을 이해하느냐 미분을 이해하느냐 여러분이 배웠던 하나의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 이해 능력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추론 능력입니다 이 추론 능력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연역적 추론과 발견적 추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적 추론은 하나의 어떤 그 어떤 증명된 걸 가지고 하나의 결과, 결과를 딱 가지고 이런 공식이 있겠고 이런 결과가 있어 그것들을 나오는 과정이 뭔지를 거꾸로 추론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테스트로 나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견적 추론이 있습니다 발견적 추론은요 숫자 1, 2, 3, 4, 5를 대입해 봤을 때 아 이거 뭐 규칙성이 있네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마지막은 이렇게 되겠네 라고 추론하는 겁니다 이게 발견적 추론이에요 대부분 수혈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론 능력을 반드시 묻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적 문제 해결력입니다 문제 해결력이 있고 내적이 있겠고 외적이 있습니다 그럼 내적은 뭐냐 그 배우고 있는 여러분 수학 교과 내에서의 문제 해결력을 묻고 있습니다 외적은 뭐냐 교과 바깥에서 뭐 수학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스티미로 있지 않습니까 예술, 스포츠, 문화, 사회, 경제 모든 것과 과학 이런 것들과 수학이 통합됩니다 외적 문제 해결력입니다 근데 그 거기에서 딱 보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그 출제 메뉴를 딱 보면 문제 해결력은 뭐냐 여러분이 배웠던 개념들을 최소 3개 이상 방정식, 부동식 함수를 묶어서 하나의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개념이 연결되는 겁니다 개념이 통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습니다 내적 문제 해결력, 외적 문제 이렇게 말로 하면 여러분이 힘드니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능력 이렇게 지수법칙이 있겠고 덧셈이 있지 않습니까 2010년 수능 문제 2점이나 또는 3점짜리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해 능력 함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극한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극한을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3점짜리 보통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이해 능력? 이렇게 물어보고 있겠고 추론 능력, 연역적 추론입니다 이런 만족한다 일바랑을 딱 줬습니다 이런 결과를 준 거야 그 결과까지 나오는 과정을 쭉 추론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빈칸 넣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수능의 출제 원리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연역적 추론입니다 그 다음에 발견적 추론은 뭐냐 수열 AN이 있는데 발견해봐라 가, 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 갖고 이런 조건까지 연결했을 때 AN을 구해서 합을 1부터 6시간까지 합을 구해봐라라는 발견해봐라 그럼 일반형을 추론해봐야 돼 그럼 1, 2, 3, 4를 대입해서 일반형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시그마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느낌 오시죠? 발견적 추론 이겁니다 그 다음 내적 문제 해결력입니다 어때요? 다음 조건을 만들어주신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계수가 있죠 미분이 있습니다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이 있어요 미분 가능하자 미분이 있겠고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친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방정식의 실근이에요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방정식의 실근까지 그 다음에 이것이 중간값의 정리를 이용한 개념입니다 여섯 개의 개념이 통합된 겁니다 이게 문제 해결력이죠 문제 해결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디 있습니까? 수학 교과 배우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내적 문제 해결력이에요 이걸 풀어봐라 이건 4점짜리입니다 수능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외적 문제 해결력은요 이것입니다 금융상품 수학인데 금융상품이 나와 경제죠 그 다음에 투자하고 어쩌고 나옵니다 그리고 식 하나 딱 줍니다 이것이 수학입니다 초기 자산 막 나옵니다 실수 K값 구하라 수학적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이게 외적 문제 해결력입니다 해결해봐라 K값 구하라 이거 대입해서 계산하면 단종 계산 능력입니다 지수 로그 계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싹 다 가르쳐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계산 능력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해 능력이 있겠고 그 다음에 추론 능력이 있겠고 그 다음에 내적 문제 해결력이 있겠고 그 다음에 외적 문제 해결력이 있는데 추론 능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연역적 추론과 발견적 추론이 있다 여러분들은 이제 좀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 딱 시험지가 나오면 이해 능력에 몇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몇 개 맞았어 그래서 이해 능력이 좀 부족해 라고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추론 능력이 여러분 점수에서 몇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서 몇 점을 맞았어 여러분 추론 능력을 키워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 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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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ARC 감사합니다.